미리 2층 조직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룡인의 다육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고온 다습하고 오늘도 64%의 습도가 좀 높고요 비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비는 안 옵니다 그리고 32도입니다 현재 어제는 제가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잘 이겨내다가 밤 10시쯤에 내린 비에 아이들이 다 젖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안에 놔두고 밖에 놔두고 아이들 차강을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다육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렇게 물음이었었던 라오톡 보시겠어요 이렇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잘 내리고요 예쁘게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엽이 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라오톡 지난번에 하엽을 제거하다가 하나를 잃었죠 그래서 하엽이 왜 하엽 제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라오톡을 계기로 하엽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스타 보스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창타육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엽 정리가 잘 안됩니다 이럴 때는 임의로 떼면 안되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시는 라오톡도 그렇고요 여기는 지금 하엽이 없습니다 하엽이 없고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 하엽이 있는데 이 아이는 서브림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하엽이 잘 제거가 안되요 그리고 수압의 오랜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들 이렇게 밑에 제가 떼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하엽도 있고 또 이렇게 하엽이 생기면 또 자구가 올라오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하엽은 또 임의로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잡아당겨도 이럴 때는 임의로 막 잡아당기면 안됩니다 이게 부서 완전 바스락거릴 때 아이를 좀 떼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의 오랜스도 여기 자구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 많이 내는 아이가 하엽도 또 이렇게 잘 지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연봉입니다 하엽은 없어도 여기 보면 여기 하엽이 진 자리 이런데 일정한 특수한 조직이 다시 생긴 거거든요 아무런 거죠 그래서 저런 거를 2층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케라리언입니다 케라리언도 보면 여기 하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이 아이도 하엽이 잘 떨어지지 않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임의로 잘 떼면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엽 제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우톱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하엽을 정리를 해서 물음이 오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션군도 이 아이가 벌써 몇 개월 됐거든요 한 1개월은 된 것 같아요 정말 안 떨어지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떼다가 제가 이렇게 찢어졌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다육이 특히 하엽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레드콘도 오랜만에 봤더니요 다른 건 이상 없고 비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상이 없어서 이 아이 그냥 그대로 이제 서서히 하엽 지도로 내벼려 두고요 이 아이는 바로 아톰스타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하엽이 지금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 하엽 제거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오늘 하엽 얘기를 많이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이 아이에 물음 왔을 때 하엽을 제가 마구잡이로 떼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난 부위로 곰팡이 균이든 세균이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엽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고온다스파 요즘 같은 장마철에 하엽은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떼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육을 관리할 때 요즘 같은 특히 장마철에 묵은잎을 다 떼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찾아서 떼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하엽을 다 떼어주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엽을 특히 이제 다육 생활하면서 떼어주는 이유가 바로 고온다스파 장마철에 곰팡이의 온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이들 무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떼어주죠 두 번째는 하엽이 진안치게 많으면 통풍이 중요한 이 다육들한테 바람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무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엽을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오지 않는 다육이 있고 또 하엽을 떼어줬는데도 무릎이 와서 힘든 다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사실은 이제 제가 키운 아웃톱 같은 경우는 무리한 하엽 제거 때문에 이렇게 무릎이 왔던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식물을 예를 들면 식물들은 굉장히 독립채산자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라든지 잎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특성이 있는 게 바로 식물들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요 미리 2층 조직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실까요 지금 여기에 하엽이 이렇게 보시면 이 하엽을 완전히 말리기 전에 여기 떨어진 자리에 다른 곰팡이나 세균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미리 이제 특수한 조직인 2층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곰팡이나 세균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만들고 이 하엽이 떨구도록 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기 생존 본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라우터 또 하엽을 마구잡이로 떼어냈기 때문에 2층 조직이 생성되기도 전에 보호막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조직이 생기기 전에 하엽을 떼어줬기 때문에 비기를 마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흙 속에 있는 곰팡이 포자가 들어갔거나 또 그 다육을 좋아하는 세균이 그 상처를 통해서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엽을 제거해줄 때 바스락거리는 지금 이 아이도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한 조직인 2층 조직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아직은 양분이 얘한테 가고 있는 중이죠 서서히 2층 조직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불필요한 양분을 얘한테 뺏기지 않고 얘는 떨구고 자연적으로 이제 이 생명체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제 경우에 이런 라우토 뿐만 아니라 다른 다육들한테도요 2층 조직이 만들어줄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하엽이 완전히 다육 몸체에서 분리되기도 전에 제가 잡아당겨서 세균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만 그런가요? 저도 임의로 어거지로 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자꾸 이제 이렇게 다육 생활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엽을 정리하다 보면 검게 켜켜이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보시면 이 아이도 사실은 그렇게 하엽이 많으면 큰일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해를 하는 부후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또 이 떨어진 하엽을 또 분해시켜서 일부는 다시 다육한테 돌려보내고 일반 식물도 마찬가지죠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즉 그 잎에는 칼슘이라든가 철은요 스스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곰팡이, 박테리아, 부후균이라는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분해를 통하면 이게 분해된 게 다시 다육이가 흡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양분이 한정돼 있죠 이렇게 여기는 조그만 화분에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분갈이를 통해서 양분을 다시 교체해 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식물이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도 분명히 이 식물에도 특히 다육에도 양분이 들어있는 이 부패된 잎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식물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엽에 대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하엽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자연적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바스락거릴 때 정리를 해주자는 거고요 무릎이 오는 이유가 하엽뿐만이 아니라 하엽을 떼면서 낸 상처뿐만이 아니라 일반 곤충도 또 하엽을 내고 또 빗방울이 떨어졌을 때 또 아이들 상처를 했을 때 또 그 곳을 통해서 흙에 있는 곰팡이라든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무릎이 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를 맞아서 아이들 무릎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아이 어제 헌뻑 맞았거든요 이 아이도 맞았고 상처가 나지 않으면 이 아이들한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를 맞추고 아이들 상처가 없다면 구태여 거리대에서 들여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맞추지 않는 게 현명한 것 같긴 합니다 일부는 반투명해서 무릎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입장을 떼주기도 하긴 하죠 그래서 오늘 하엽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서브림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2,000원 주고 사왔던 아이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는 바로 이렇게 분이 발려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잘 성장을 하고요 아까 서업에 오랜스는 워낙 많이 보여드렸고 이 아이는 하엽이 생기는 이유가 자구번식도 하고 자구번식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잘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분을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그리고 양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바로 2층 조직을 볼까요? 이런 게 2층 조직입니다 여러분 잎이 떨어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특수한 조직인 2층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를 아물게 한 다음에 여기에 잎든 자연적으로 떨어뜨려서 더 이상 양분 손실을 받고 아이들이 자기들 생명을 부지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타보스입니다 스타보스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도 하엽이 이렇게 많은데 이 아이도 그냥 바스락거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몸체에서 스스로 그냥 소멸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떨어져요 이 아이 그래서 일부러 임의로 잡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아톰 스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런 경우는 또 잘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가까이 잘 떨어지죠 여러분? 이것도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톰 스타가 이제 2층 조직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아이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바로 똑똑 떨어질 때 힘주지 않고 그냥 떨어질 때 아이들 제거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아이도 전부 아까 그 부유균이 있고 곰팡이가 전부 다 분해를 하기 때문에 해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여기서 일종의 다육이의 또 양분으로 다시 재흡수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식물 세계에서 있다고 하니까 또 그런 상식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레드컨을 그내로 놔두고요 배신금도 아주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엽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미료 때문에 안 좋다 그래서 아이들 다 밭새락 거릴 때 이렇게 그냥 바로 똑 떨어질 때 제거를 해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엽에 대한 이야기 물음과 연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멘